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첫 번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특별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배우 이종석 씨와 가수 아이유 씨라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건 최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첫 만나면 10년 이상 전적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2012년에 한 인기가요 프로그램에 두 사람이 MC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때는 처음에 동료였죠. 그러다가 친구로 지내다가 이렇게 연인까지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거 측근에 따르면 4개월 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최소한 4개월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9월에 이종석 씨가 팬미팅 했는데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불렀더라고요. 팬들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열애설 전에 두 사람 각각 SNS에 팬카페에 소감을 밝혔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럴 때 팬들이 화나지 않게.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종석 씨에게 전해드립니다. 20대 중반쯤 처음 인연을 가지게 됐고 풋사랑을 넘어 커다랗지만. 사실 이때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긴 시간을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야 이렇게 됐다. 이런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이유 씨 역시 남자친구인 이종석 씨와의 열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요즘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동료였던 분과 서로 의지하고 또 좋은 마음을 키우고 있다. 긴 시간 고맙게도 나를 응원해주고 항상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고 해요.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준 듬직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이종석을 소개했습니다. 아주 로맨틱하게 새해를 시작한 두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종석 씨의 이상형이 아이유 씨가 아니었었거든요. 데뷔 후 한결같이 배우 이나영 씨를 이상형으로 꼽아온 이종석 씨인데요. 최근 언급한 이상형의 특징이 이나영 씨 이미지와 달라 누리꾼들은 아이유 씨로 인해 이상형이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했는데요. 이월 한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상형을 막연하게 대답했던 것 같다. 이제는 좀 명확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명하고 단단하고 제가 존경할 수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귀여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아이유 씨를 똑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나영 씨하고 아이유 씨는 이미지로 봐서는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다른데 바뀐 거죠? 아이유 씨 스타일로 이상형이 바뀐 거죠. 이렇게 열애를 인정하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이 그렇다 보니 이 재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사실 연예인과 연예인이 사귀면 거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병 정도 되는. 그렇다 보니까 재산의 이목이 쏠리는데 일단 아이유 씨부터 보겠습니다. 2008년에 대비해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흥행불패의 어떤 주인공이죠. 2021년에 한 홍콩의 매체가 이 한국 어떤 연예인들, 케이팝 스타들의 자산을 좀 조사하면서 이 아이유 씨를 바로 가장 재산이 많은 케이팝 여자 가수로 선정을 했는데 이때 그 매체가 추정한, 추산한 재산이 무려 527억 원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괜히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이유 씨가 최근에 집 사면서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이종석 씨 재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추측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연인이 되고 나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두 사람의 재산을 더하면 약 천억 원 이상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순, 이건 정말 단순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종석 씨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고 있어요. 꼬마 빌딩을 사서 시세 차액을 20억 정도 남긴다든가 아니면 집을 사서 또 20억 정도 남긴다든가 이렇게 정말 부동산에 투자를 잘하는데요. 주로 이 드라마와 영화 출연, 광고 모델료로 재산 축적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18편, 영화 9편의 출연을 아주 꼬박꼬박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2014년도에 6천만 원이었던 회당 출연료가 2017년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8년간 단순 계산으로 약 150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얻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이종석 씨 하면 또 광고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광고도 한 편당 출연료가 한 5억 원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35개의 광고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그냥 세금이랑 소속사 떼고 이런 거 다 빼고요. 단순 수치로 한 175억 원 정도를 번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사귀면 중소기업끼리의 만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광고로만 175억 원. 잘 알았어요. 부럽네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주사람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